난 아직 어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얼굴은 빨개지고 놀란 눈은 커다라지고 예예예예 오늘이 될 거라 죽을 뻔한 말도 모르고 버리지 말아요 이승철씨하고 태연씨가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고 선배님의 노래 소녀시대라는 곡을 리메이크하게 돼서 선배님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께 소녀시대를 알리지 않았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땡큐고요 다음에 또 누가 볼까 넌 보지 못한 내 마지막 눈물